파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부천 역세권 신축아파트가 있습니다. 초기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인하하였습니다. 이제는 3억대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동역 역세권 아파트를 3억대에 구입할 수 기회입니다. 3억대 매물은 얼마 없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찬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한계동 9층 23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7호선 신중동역이 543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경인고속도로 부천IC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동IC도 인접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부흥중학교는 220m 도보 3분 거리 심원고등학교도 230m 도보 3분 거리 옥산초등학교는 410m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학세권 신축아파트입니다. 중동신도시 학군이기에 학군 또한 우수하고 학원가도 인접합니다. 롯데백화점과 다이소는 바로 인근에 위치 있고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에 인접하여 쇼핑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우수는 3호라인 방색의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 드레스룸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최신식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식도는 부가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문을 설치하여 단열과 방음에도 좋습니다. 실내 내부 전체 조명은 LED로 시공하여 전기료를 아낄 수 있으며 거실과 안방, 중간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기본 설치하였습니다. 열효율 2등급 KCC 최고급 창호를 설치하였고 실링펜을 설치하여 냉난방비를 아끼며 시원하게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남양 구조이기에 겨울에도 따뜻하고 밝은 도당동 신축아파트입니다. 주방은 분리형 구조이며 환기 걱정을 들을 수 있는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고 냉장고 3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와 보일러를 방화문 안으로 시공하여 소음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방과 중간방이 커서 활용하시기에 좋고 안방에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의류나 악세사리를 정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주차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의 경우 담보만으로 7천만원 정도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기에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도 가능하오니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계약 의사가 없는 고객님께 계약을 권하지도 않고 계약하시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부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투어 신청해주세요.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중이여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품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